아이고 이것땐 이 놈이 아이고 이것땐 이 놈이 다 대비 아이고 이것땐 귀신을 어이 순대기야 멍 어 어이 어이게 이 사람도 어디 가보시냐 어디하니 가수다겠나 아방 순대기야 멍 순대기야 멍 불러가면 하도 이거 어중간에 이 누샌냥 원 대답을 허구정을 아니입시다 미식어민 각시신디 그저 돈이나 는 택할 때나 그저 순대기야 멍 순대기야 멍 그럼 불러 또 미식어만 쓴게 또로 불러카라 어이 임여사 맘에 들어 아이고 미식어 각시신디 또 헤어주란 허젠 또 임여사여 순대기야 멍 오늘 또 형 불러이신거게 나 눈망댕이를 봐봐봐 반쭉 가불잔해서 미식어 그 감옥 말멍게 일어난 허설 영영 집도 청소도 허구 일도 헤어 감시민 어떤 아니여주 고마니 그저 저 선풍기는 지치자 임수각이 선풍기도 허설껑 쉬게 허구 저 텔레비도 허설 쉬어사주 왕왕왕왕왕 보지도 않이면 트럭 내면 그 방에 들어 누워둠서 미식어 또 눈을 불어말라 임수각이 눈망댕이가 반은 가불 이 사람이 지금 선풍기 텔레비 걱정이 서방이고 죽게 생기신디 이거 이거 이사 어 어 이거 이사 여태 쉬었떼 키었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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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죽에 키었떼가 아니여여게 그저 아이고 그 날도 미신 한치 누게 부쩍완 그거 써렁 맥점 먹혀냄 나강 그저 한치만 먹엄면 좋쥬 그날도 그저 술을 술을 아방 술 양 내어지도 아님 수가 격먹고 요자기도 곧간 그저 동네 그저 나오른 내용 그저 간 딴하게 혼자 먹엄옥 하는 어른이 그저 9시 57분 딱 크게 되난 그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시간 그거 굽을 보든 마취한 그 시간까지 먹엄오고 격먹어는 한개 피곤 어죽에 눈이 맛이 가벼쥬 어떤 말이 꽉이 말을 진짜 구추룩 삐딱삐딱 하게 할거냐 경혜가면 미시가 좀 보충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미시가 약이라도 썰먹어야지 못살 이거 이상해 차울락차울락 살들 못뜨끄라 차울락차울락 이나마는 아방 몸에 좋은 걸 먹진 하지마랑 몸에 해로울 거 몸에 부진 걸 촘을 생각을 없으게 맥 태전이도 미신 노경 놓고 계약 놈다른 그거 혼재여 두재여 먹엄신데 그것만 먹어심이 그것만 먹어심이 첨시의 유명한 니가 한 돈 30만원 인허인 노경도 놓고 그형 그거 맹기랑 아방 안내난 미시가 술만 더 늘고 술 먹어도 아니 취임진 1차여 2차여 3차여 노랠불렁 아방 댕긴 그 시간은 원 틀내질 못하구가 경원은 좋지 아니요 무사 어차피 먹어야 될 거 끊진 못할 거고 경원 뭔가 보충을 세게 먹어지면 좋은 거지 이 사람 함신 뭐 아니냐 아이고 나 그거 해줄 돈도 없고 그거 해줄 몸도 없고 아방 그자 아방이 벌먹 몸에 좋은 거 하간 약이형 준 음석이형 해당 아방 시피 먹은 그자 천연만년 각시 가불걸랑 잘 삽서 원 난 아방 그냥 해줄 능력도 아니 되고 이젠 무시거 해줄 것도 없고 그럼 난 앞서게 그럼 어디 저 새막에 농약이라도 하삼 보라 나 그거라도 먹어서 아주 안 되케 이거 사람을 말을 해가면 꼭 배 채우는 말로만 사람을 쫑쫑 너네 아방 말라는 거 보라 아맹 말이네네도 아이고 나 원 양 아방 이젠 말도 질게 허구장 아니오다 쫑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기어 너희 형 난 기어나불어서 이 아방이 정신으로 출리자 왜 기어나나 굿짝 거론가래 금많이 구딱바노 영을 끄냐 진짜로 사룸미심 말하려면 기시불 팽팽